블랙 시노스톤과의 마지막 싸움! 그리고 테이커들의 진짜 음모가 드러난다! 저걸 막지 못하면 세상은 끝장이야! 절대 그냥 주지 않겠어! 시노스톤의 힘을 다시 하나로 모으자! 세상엔 분명 증오와 어둠이 있지만 사랑과 평화, 꿈과 희망이 훨씬 더 커! 우린 그 마음을 지키고 세상을 구한다! 시노스톤 프라임 다음 이야기! 세상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우주와 하나되어 세계를 뒤흔드니!